에어프리카 에어프리카 와아아아 저번에 안왔던 우리 지미아 또 TTV 해외는 저는 또 처음이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우리 저번에 공연하러 왔었는데 이렇게 또 여행으로 오니까 뭔가 또 좋은 추억 만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쁜 친구들 없죠? 네 없어요 건강해요 싱가포르 드디어 첫 왕정체 여행 뭐예요? 노란 봉투 돈 아 하나씩 잡지도 않을까? 용돈 용돈 아니에요? 비행기 편인가? 여기 도장 있어 비행기 편 용돈 아니에요? 돌아가세요 돌아가는 비행기 꽝! 꽝 있어요? 너는 한 개 마이너스 한 개 와! 비행기 티켓 돈인데? 와 돈이 왜 이렇게 싸게 생겼어 와 아 멋있다 비행기 편 빛빛 그릇 마마 그래 감아 볼까 예쁘게 와 편지도 있어 얘들아 편지 오 시크릿 미션 저한테 편지 써도 된 거예요? 아 미션이네? 다 달라? 어 미션 시크릿 미션 자신이 뽑은 미션은 2일 동안 다른 멤버들에게 절대로 들키지 말고 수행하세요 뭘 쓰고 모르게 할 거예요 와 재밌겠다 맨 밑에 있어 맨 밑에 와 나 이거 못 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써져있지 절대 철사자 못 할 것 같아 이거 마이너스 이걸 어떻게 해 너무 한 거 아니야? 개인 미션인 거죠? 아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? 어마무시한 걸게요 돈 다시 돌려야 돼요? 세 장씩 뽑고요 뭐목 뽑았는지 한꺼번에 좀 발표할게요 네? 아니 귀걸이 예쁘다 쟤 고마워네 유잠이 형은 고마워 받는 거네 고마워 절대 하지 마라 무슨 말을 듣는 거고 오늘 촬영 중 일터네 오늘 촬영 중 일터네 오늘 촬영 중 일터네 미션이요? 미션이요 아니요 이제 못 말할 미션이네요 예쁜 애 하는데 되게 미션같이 왔어요 미션이야? 미션이지 진짜 어 채용 언니 예쁘네 예쁘다고 하는 게 미션이에요 아니네 아니요 이거 야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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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켓 마켓 시푸드 저는 칠리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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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상 그리고 커스텀 누구 후추클랩 없어? 그러니까 나 후추클랩 좋은데 칠리크랩 너 해줘 난 칠리빠야 나는 랜드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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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설턴 난 차 차 차에요 차 차? 마시는 차 같은데 달리는 차 아니야? 우리 멤버들이 운전하는 차? 검체 검체 사자 사자? 셰프 셰프 모모 언니가 좋아하는 칠리크랩이 아닌 칠리 후추는 후추 후추 배고프어? 미슐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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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시힐 이게 뭐지? 지영이 도시의 이름 아니야? 그리고 브런치 브런치 예쁘다 아이스크림 맛있어요? 예 맛집 예 아이스크림 맛집 기호는? 대갈람차 후추파야 후추파였어 165cm가 있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 우리 멤버들은 미터네 미터 미터잖아 마지막 뭐야? 아 미터네? 엄청나게 미터야 치열해요 야 이거 띄워야 되는 거 아니야? 번드 점프 아니야? 아니 위에 점프하면 이런 거 아니야? 에이 말이 안 돼 번드 피 아닐까? 설마 그 무시무시한 벌치기 그거 아니야? 우리 호텔에 넣기 싱가포르에서? 나 진짜 모르겠어 전망 전망 뷰 전체 말 좋게 뷰 뷰아 되게 겐소 아닌가? 겐소? 어 겐소요? 개인소장 개인소장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하나하나 빨리 스윙하러 갑시다 예에에에에에에 레츠 고 스트 사랑